이비스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꼭 합격이라는 소원 성취하시길 기대할게요. 실은 이거 재촬영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촬영을 했는데 하필 그게 1차 합격자 발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지 못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 이런 게 제 표정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밟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강의로 또 올해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우울하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촬영 해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왔습니다. 합격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거창하긴 하지만 실은 이게요. 공부에 대한 자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내하고 그 다음에 또 제 강좌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성이 통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들도 곧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교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준 학생들이 가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도 그랬는데 2차 마지막 지도했거든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언젠가는 그 진정성이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꼭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오늘 시험 끝나니까 또 많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정성이 통할 거라고 믿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공부에 대한 자세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거를 아주 좋아하는 문구는 난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소수점 차이로 탈락하신 선생님들이 올해는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되나. 그래서 너 노력 부족했잖아. 시험이 좀 없었어. 될 거야. 이런 거 과연 진정한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문구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교사 시험이라는 게 정말 모든 걸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이 말을 새겨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한번 저 무릎을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노력했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직은 느슨한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이 공부라는 나사를 좀 조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요즘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쉽다고 어떤 기준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을 시켜주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대체로 요즘처럼 쉬우면 합격선 근처에 몰려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소한 차이로 안 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 1점, 2점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실은 작년에 제 출신 학교 후배가요. 저한테 한번 혼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 요즘에 쉽게 출제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임했다가 저한테 엄청 혼났죠. 그리고 그 친구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머리는 좀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자세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반성하고 임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당장에는 절대 그런 친구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내줬습니다. 그 친구한테 한 말은요.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 이까지 시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뭐 포문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 로스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사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선발인원을 비교적 많이 뽑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인원이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줄지는 않을 텐데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올해는 100이라는 노력으로 합격이 가능한데요. 선발인원이 만약에 한 20% 줄어요. 그러면 그때는 120을 투자해도 이게 될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그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선발인원 감소가 시작이 되면 아 이때는 야 이거 120, 150 가지고 안 되겠다. 난 200 할래. 또 누구든 300 할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발인원 줄기 전에 지금 100이라는 노력을 투자하면 될까? 그걸 괜히 아꼈다가 나중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 번 걸어서 좋은 결과 가져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이거 놔두고요. 제가 이렇게 퀴즈를 하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80점까지 맞는데요. 100시간의 공부 시간 또는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고 합격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합격성이 85점이라 합시다. 그런데 85점으로 1차 통과해도 굉장히 불안해요. 그럼 어찌 됐든 간에 1차 85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300시간을 만약에 더 공부해야 된다면 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 가는데 300시간을 더 투자하라 그러면 그 더 투자하는 거는 합리적 선택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인가요? 네. 이거는 합리적 선택이 맞습니다. 자 제가 그냥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저는 진짜 행복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수저, 세 번째 수저 이렇게 계속 거듭될수록 그 만족감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계효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계효용은 체감한다라는 거죠. 점점.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수저 먹었을 때 제일 행복했으니까 딱 한 수저 먹고 그러면 그만 먹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까지 먹는 거예요? 총효용이 극대화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보통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는 총효용의 극대화를 선택하는 거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럼 결국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가성비, 가성비 이런 말 많이 쓰거든? 그 가성비가 이거예요. 이게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처음에는 가성비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점수 때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거 가성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가성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총효용의 극대화를 선택하는 걸 그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죠? 충분히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봤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투입을 아끼지 않아요. 바로 이런 투입을. 이 투입은 시간이든 비용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 안 하냐면 매몰비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매몰비용. 매몰비용이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투자되면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매몰비용을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게 쉽게 이런 투입을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런 투입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선배들 꼭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그까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선배의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좋은 선배 아니고요. 저는요. 제가 선배가 이제 됐는데 절대 후배들한테 그런 말 안 해요. 진짜 선배는 후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노력해서 나를 이겨. 나를 극복하고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은 일하는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후배들 오히려 제가 남을 할 때 어떤 말 쓰냐면 야 누구야. 난 너가 이뻐 죽겠어 이래요. 왜? 노력 안 하니까 내가 위협받지 않잖아. 오히려 나보다 더 노력해가지고 그 후배가 꼭 예쁘지만 않겠죠. 나는 지금 상수했는데 안 됐는데 후배가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걔는 오래 붙을 것 같아. 그럼 사실 그 후배 예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선배가 훌륭한 선배예요. 나를 이기라고 하는 선배가 정말 진짜 선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아무튼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뭐 이건 안 해도 돼. 이런 선배의 말은 안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 말 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진짜로 그렇게 노력을 또는 투입을 두세 배로 늘리면 정말 될까요? 그런 말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보다 올해 두 배를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그대로예요. 회의감이 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저라고 그런 경험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노력을 더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결과가 더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뒤에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잡렬이라고 해서 우리도 배우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을 겁니다. 만약에요. 0도짜리 물 1g을 100도시까지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열량이 필요하냐면 100칼로리 딱 들어가요. 그런데 100도시짜리 물을 계속 끓이는 거야. 물 1g을 100도시짜리 수증기로 바꾸려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도 100칼로리 써가지고 100도 올라갔는데 여기는 온도 변화도 없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540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노력을 두세 배 늘렸는데 이 그림에서 이겁니다. 노력을 늘렸는데도요. 결과는 요지부동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보고 가끔 머리가 좋다라고 그러시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저는 진짜 미련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될 때까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100의 노력을 했더니 100이라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아이씨 5기가 생긴 거지. 내가 10배 하겠다. 1000을 투자했어요. 그래도 안 나와? 그랬더니요. 한 번 결국 포텐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을 투자했더니 100이 아니라 1000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500, 6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언젠간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력을 좀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요지부동인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야.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런 경우가 대체로 이거를 클래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클래스에 갇혀버린 거야. 그럼 이 클래스를 돌파하려면 자, 이거죠. 이거는 지금 액체 상태이잖아요. 액체 상태를 기체로 바꾸는 거예요. 이 클래스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래스 바꾸려면 지금까지 한 노력에 정말 몇 배가 들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클래스가 바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내 노력이 결코 매몰비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선생님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너무 평범한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도 혼자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누군가는 도와주게 되는데 결국 제가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드린 말씀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집에 양계장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주무시고 제가 계란 부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밤새 안 자고 계란들이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병아리들이 한두 마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병아리들은 잘 깨고 나와요. 그런데 잘 못 깨고 나오는 병아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암탉이 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같이 깨주거든요. 밖에서. 그런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그러면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좀 힘겨운 애들은 제가 밖에서 살짝 깨줘요. 그러니까 내가요. 나도 애디슨이었던 거야 사실은. 그러면 병아리들이 이제 나와요. 거기에서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이 혼자가 아니라 그 어미닭 역할을요.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 어미닭 역할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아마 이게 교육학에서도 배우는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줄, 탁, 동, 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안에서 껍질 깨고요. 저는 밖에서 껍질 같이 깨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신뢰가 가는 어미닭의 모습 맞나요? 그래서 올해 꼭 같이 좋은 성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와 관련된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일수록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답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좀 듣는 얘기 같아요. 제 강의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모양인데 대답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 답은 굉장히 명확해요. 저는요. 올해 합격하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해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대답 굳이 예, 아니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수라고 합격선이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수라고 해서 이것만 해. 만약에 제가 이렇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불합격하면 어떡하나요?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많이 고민해 본 문제인데 초생강의 따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당일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공부 어리광이라고.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임용 공부하다 보면 가끔 한 문항이 그 정도 나아요. 23문항 중에서 한 문항이 수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우리 경제 지리에서 고전적 입지로는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구지부터 제가 보통 시작하는데 거기서 부양인구비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올해는 그거 대신에 뭐가 나왔었냐면 돕법 문제가 나왔어요. 돕법. 그래서 돕법, 투영법 가르쳐드릴 때 다 고개 다른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싫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는 절대 죄가 아닌데 제가 잘 가르쳐드리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반복해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공부 어리광만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가르쳐드려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이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저는 시험 끝나면 예시 답안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돕법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원통 돕법은 접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당연히 확대되겠죠. 이건 잘 알아. 잘 받아들이는데 그 원추 돕법은 확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확대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거 투영법이잖아요. 그림자 놀이 해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물체에다가 빛을 투과해서 여기가 만약에 투영면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 대는 거하고 떨어뜨려 대는 거 그림자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추 돕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다가 이렇게 고가를 씌운 거잖아. 그러면 이 투영 접선에서는 진축적이 되겠지만 여기서 멀어지면 당연히 커지는 거죠. 이거는 물리학의 대법칙입니다. 만약에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림자 크기를.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 탓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납득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끝까지 이거는 축소가 맞대. 그럴 때 제가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친절하게 해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좀 받아들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초수라고 이것만 해도 된다? 만약에 이러면요. 계속 공부 뒷북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를 언급을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잘 받아들이거든. 그런데 80%는 그래도 안 나온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이거 안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만 공부한 거야. 초수니까. 그런데 이거 올해가 나왔어. 그럼 내년 이거 하겠죠. 그 다음 내년에 또 뭐가 나와? B가 나와. 그럼 후년에 또 이거 하겠죠. 그 다음에 C가 나와. 그럼 그 다음 또 이거 하겠네. 뭐예요 이거? 장수생 되는 길이네. 알아듣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수라고 이것만 해도 된다. 이거는 뭐예요 답은? 장수생 되는 길이에요. 사실 그 장수생이라는 말을 제가 꺼내기도 좀 민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이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해야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는요. 소위 말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다 안 해도 돼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결국은 그게 처음에 많이 하시고 처음에 제대로 하시고 줄여갈 수 있는 이 길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직선보다 빠른 곡선이 이거 그냥 내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있어요. 직선보다 빠른 곡선이 무슨 뜻이냐면 당장에는 내 앞에 보이는 지름길이 눈에 보이는 지름길이 지름길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악습 역량을 누적시켜서 한 번에 포텐을 터뜨려야지 자꾸 찔끔찔끔 찔끔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한 번 보실래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빗변으로 이게 제일 직선이잖아. 그러면 얘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얘가 제일 늦죠. 우리 눈에 보이는 지름길이 가장 늦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주머니요가 자 운동선수들이 모래주머니를 막 종아리에다 달고 이렇게 뛰잖아요. 실제 시합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여자 운동선수들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량급 선수들은 또 자기보다 무게 많이 나간 선수들하고 이렇게 훈련해요. 실제 시합에서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미련한 짓입니까? 아니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예요. 자꾸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초수 합격이 제일 좋은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1년씩 늦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 늦어지면 얼마가 손해나냐면 1년 동안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럼 고시원비, 독서실비, 학원비 하면 한 2천만 원은 들어갈 걸?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우리 교사 정년은 만 62세로 정해 있습니다. 그럼 1년 늦게 붙으면 마지막 회 연봉을 못 받는 거예요. 호봉이 덜 늘어나잖아요. 그럼 마지막 회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거의 1억에 육박한 거예요. 그럼 3년 늦으면 거의 3억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합격할 때까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불안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래주머니 효과 이게 가장 좋은 시험 공부다. 가장 좋은 합격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받아들이신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그래서 초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구조화가 중요하다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어서요. 이 구조화란 말에 정말 대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좀 제대로 고쳐주고 싶었어.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 숲과 나무가 있다면 뭘 먼저 봐야 되죠? 답할 수 있죠? 당연히 숲이죠. 저도 당연히 숲이라고 그래요. 숲 먼저 가르쳐 드려요. 저도.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큰 나무를 아마 이게 대체 기출문제와 관련된 게 많아. 큰 나무를 숲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숲에서 큰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절대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뭘로 착각하냐면 주요 학습 내용을 그거 아는 걸 구조화로 착각하는 거야. 구조화란 말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구조화는 뭐냐면 학습 내용을 그냥 단순히 중요한 학습 내용이 아니고요. 이 학습 내용을 위기해야 하는 그 작업을 그걸 구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요. 공부를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또는 질서 있는 사고 아니면 공부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 보면 학습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두 번 솔직히 울린 적이 있어요. 내가 고백할게요. 뭐였냐면 선생님이 있잖아. 지금 콘크리트는 많은데 철근이 없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지금 건물을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는 많아. 그런데 철근이 없어. 뭔 소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위기 때 즉 지진 같은 거 나면 그냥 붕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알겠어요? 철근으로. 열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선생님들 수업자료 드릴 때 제가 이제 수업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들린 부분은 어떠냐면 바로 이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야.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는 모호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제 1절이죠. 제 1절. 그 다음에 이거예요. 1. 무엇을 로마자 1번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숫자 1로 할 것인가? 무엇을 괄호 1로 할 것인가? 무엇을 동그라미 1로 할 것인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가끔 다시 만들 때가 있어. 왜? 아 이게 1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것이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다시 만들어요. 왜요? 이게 질서 있는 사고가 아니죠. 오히려 질서 있는 사고에 져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콘크리트 붓기 전에 뭐부터? 철근으로 뼈대 먼저 만드는 거. 그걸로 구조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텍스트로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이게 구조화 방식에 의한 거예요. 선생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 공부하면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직접 이거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죠. 공부를 구조화해서 학습하게 되면 질서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도식화하기가 쉽죠. 소위 말해서 마인드맵이라든가 아니면 개념도 닥성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것도 제가 해드리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만의 방식으로 선생님들만의 질서를 만드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세 살 벌어 여든까지 간다고 제가 며칠 어제까지였죠. 어제까지 2차 지도해드렸잖아요. 선생님들 가르칠 때도 그 버릇이 그대로 나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지식을요. 지식을 습득할 때 또는 지식을 발견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려고 이런 습관보다도 애초에 누구를 가르친다고 가정해보세요. 누구를 가르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질서가 없이는 누구를 못 가르치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든지 나는 이걸 가르칠 거야. 학생들. 친구는 학생들 가르치겠죠.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거는 후배들한테 가르쳐준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절대로 그것이 질서 있게 습득이 되지 않으면 못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세살벌 여덟까지 간다고 그랬죠. 아주 쉬운 거 하나만 제가 사야 될까요. 제가 마지막이라서 선생님들 2차 수업 지도해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반찬들만 만들고요. 메인 메뉴가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메인과 관련해서 우리 교사잖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번 테스트해봤어요. 그럼 너 부도심 한번 설명해봐라고. 그랬어요? 부도심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황하게 가는 거야. 누가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거야. 이거를 질서 있게 가르쳐주는 거야. 애들한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이거의 의미부터 가르쳐주면 됩니다. 의미 길지 않습니다. 20자 이내로 할 수 있어. 20자도 필요 없어. 부도심이란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해주는 거예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주는 거. 됐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됐지. 아주 쉬운 일이 든 겁니다. 그럼 어디 생길까? 네. 교통이 편리하거나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도심과 주변 사이에. 됐나? 네. 그러면은 개는 그러면은 어떤 특징 내지는 어떤 경관을 가지고 있지?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지대나 지가가 비싸겠죠. 그럼 어떤 경관은 나타나겠어요? 아 도심과 유사한 경관은 나타나겠네.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지만. 이런 게 바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아마 선생님들 교과서 선생님들보다 내가 교과서 거의 내가 안 보고도 다 외울 정도일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부도심에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도심과 주변 사이에 교통이 편리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해주는 부도심이 형성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도심과 마찬가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도심과 유사한 경관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선생님들이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도심의 기능이 분담 도심의 기능의 분담을 앞으로 도치시키는 거죠. 얘를 제일 앞으로 뽑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질서 있게. 알겠네? 하다 못하자. 이건 할 수 있지. 그러면 고위평탄면 해봐. 고위평탄면 가르쳐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잘 못하더라고. 그러면 첫 번째 고도가 높지만 경사가 완만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고도가 높지만 경사가 완만한 것 원래 고도가 높으면 경사가 더 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왜? 왜 생겨? 그럼 치용의 이용기 또는 침식. 됐죠. 어디 생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서고니다. 진안고니다. 태백고니다. 이러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럼 뭘로 이용돼? 고도가 높아서 기운이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으로 하니까 고랭지 농업 목장하기 좋겠네. 그 다음에 요즘에 교통이기죠. 발달하니까 스키장, 관광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이해 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식을 아주 쉬운 지식이라도 그 지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결코 선생님들 머릿속에도요 그것이 구조화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 달 동안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관용에서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럼 거기서 있잖아 세기화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세기화 설명해 보려니까 못해. 농업의 기업화 설명하니까 못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구조화 강조하는데 구조화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중요한 학습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해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됐죠? 네.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숲과 나무 중에 숲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 이거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좀 욕심이 있어서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자 이거야 나무도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솔직히 근데요 나무만 잔뜩 가르쳐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이거야 많이 가르쳐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올해 시험도 왔죠? 질의교육 논의에서 형식적 고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야? 맥락 없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가 항상 나무를 가르쳐 드릴 때도 그것이 형식적 고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례를 가지고 맥락을 좀 이걸 통해서 최대한 맥락이 좀 생기도록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선생님들도 이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가실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적중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적중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좀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올해 그거였죠. 제가 사실 작년에 2차 지도하면서 선생님들을 2차 지도 좀 빨리 시작해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된 건데 만약에 서남아시아들 인구 이동이다 라는 학습 주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친구들 대한항공 손님 어디가 제일 많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지. 근데 그럼 에미레이트 항공사 손님 어디가 제일 많을까? 여기가 이제 달라진 거야.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도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인도가 1등이고 2등이 파키스탄이고 3등은 영국 사람인데 이것도 영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계 영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한 나라는 전 인구의 외국인이 80% 이상이에요. 그중에서도 인도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이게 적중된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그럼 나라 이름 잘못됐네. 아랍에미리트가 아랍 사람이 많아서 아랍에미리트잖아요. 원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인도 사람이 제일 많으면 인도에미리트로 바꿔야 되겠네. 두바이 갔더니 두바이 사람 찾기 힘들어요. 인도 사람이 훨씬 많거든. 그럼 이게 두바이에요? 문바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시험에 적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나무만 많이 전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맥락을 항상 생기도록 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내가 여행 갔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설마서 우리 인문지리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지리에서 얼마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젠트리피케이션 정의가 도심 글린 지역에 글린 지역에 노화돼요. 여기 새 건물은 아니야 이거. 그런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고급 주거지라든가 특히 상업 기능이 더 많죠. 상업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개선되는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요. 누가 주도해요? 젠트리들이 주도해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야. 그 젠트리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보통 그래서 젊은 도시를 선호하는 도시문화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딩크죠. 올해 그렇게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지회도 하나 보여드려야겠죠. 선생님들 가시기 힘든 데잖아. 남미는. 나중에 합격하고 꼭 가세요. 그럼 파타고니아가 사막인 거는 많이 공부했는데 경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여기 이산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파타고니아 가면 피츠로이라고 해서 아주 사실 인수봉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부러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자꾸 맥락을 만들어드릴 방법은 없을까. 지형도 마찬가지로 막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렇게 보여드려요. 지형 공부 글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형식적 고착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좌 이름이 올인원이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 중위법인 것 같아요. 아까 그래요. 올해 한 해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한번 걸어보라는 뜻으로도 제가 올인원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요. 숯과 나무 껍데기 이 껍데기가 바로 숲입니다. 아낌없이 다 해드리겠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다 담아서 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올인원 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목이 좀 말라서 잠깐만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물 먹고 왔어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너무 많이 가르쳐준다고요? 제 대답은요. 그럴 리가요. 하나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르쳐 드려도 강의는 최소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칭찬으로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제 강의가 꼼꼼하다. 보통 그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 해주신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해드릴 수 있으면 더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니까 자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요. 다 먹으려고 듣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보험을 안 써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왜 백신 이야기 있잖아. 그렇죠? 백신 많이 사놓고 그 백신 투여 그러니까 접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 끝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을 드려도 보험을 들어드려도 만약에 써먹지 않는 경우라면 선생님들 다 합격하셨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혹시나 해서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제 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지 그걸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교사라는 직업은요 배우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배우는 걸 만약에 싫어하는 교사가 있다 그러면 애들한테 자기는 싫어하면서 애들한테 왜 어떻게 배우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에게요 배운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작업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저는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교사 안 되시는 게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네. 그리고 또 마음을 좀 열고 니까짓게 뭐 해봐라 이러지 말고요. 마음을 열어야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좀 닫혀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답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사실 이제 올해는 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코시 80점이 아니잖아요. 80점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2차 지도 해드렸잖아요. 합격서 1차를 합격해도요. 컷 비슷한 점수 받으면 마음 지옥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처음에 합격해서 좋았어. 그날은 근데 2차 준비하려고 보니까 1배서 바깥쪽인 거 갖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2차 준비하려고 자꾸 그 1차 점수가 신경 쓰인다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요.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후배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달래요. 2차 준비는 1차 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자기가 제가 볼 때는 그게 걱정할 점수가 아닌데 1차 점수가 자꾸 신경 쓰여서 제대로 안 된대요. 미리 미리 하라고 그 말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80점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100점을 받으려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실제로 100점 못 받습니다. 9점 넘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요.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덜 하겠다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본인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노우볼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덩이가 요만한 사람하고요. 눈덩이가 요만한 사람하고요. 똑같이 한 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시간 눈을 걸리면 누가 더 많이 묻어요? 당연히 어디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원리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눈이 이거 가시면 부족해. 눈 더 커져야 돼. 왜?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공부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덩이를 좀 크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선생님들 빨리요. 내가 요거 요 시간 드릴게.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눈덩이 좀 크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 뒤부터 오히려 여름 이후로요. 힘들잖아요. 여름에 덥고 막 그러면. 그런데 공부를 좀 덜한 것 같아도 아, 이게 공부 속도가 굉장히 나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경험을 한다면 올해 합격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80점이 아니라 당연히 100점 목표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세요. 제가 이제 순서가 선생님들 보통 자연지리 먼저 지형학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인문지리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과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수학과학이 왜 좋으냐면 수학과학은 그냥 생각을 질서 있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강의도요. 그 방식으로 솔직히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한 번도요. 제가 외우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내 입장에서 나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 왜냐하면 질서 있게 생각을 못하는 거니까 외우는 거지 뭐하러 외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성향이야. 그럼 제가 인문지리 더 좋아할까요? 자연지리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자연지리 더 좋아하죠. 자연지리 잘 가진다 저는 자부합니다. 앤드 자연지를 좋아하니까요. 아무래도 자 시키지 않아도 그냥 선생님들한테 뭐든지 더해드리고 싶은 그런 표정이 다를 거야. 인문지리 강의할 때하고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나왔던 정선에 가면 골지천이에요. 그래서 인문지리 사실 정답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왜 뭘 맞춰야 되냐면 결국에 이게 직관공사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캐치를 못했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안 해. 어떻게 해요? 가서요 보여요. 이렇게 찍어와요. 제가 추운 날 찍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손을 얼었는데 보이십니까? 여기서 하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흘렀던 것을 직관공사 이제 땡겨놓으면 이게 직관공사 한 거 보이실 거예요. 잠깐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이거 선생님들 카톡 저하고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직접 드립니다. 저 수백 개 있고요. 수백 개 뭐야. 수천 개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고등학교 한국지리 강의하시면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소장을 제가 저작권 주장 안 할 테니까 선생님들 그거 꼭 소장하세요. 제가 드리면.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뭐예요. 임용고사 끝나고 오시면은 외장하듯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제 거 그때까지 찍은 건 제가 다 드릴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이게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글로 읽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로 흘렀던 걸 딱 봐도 직관공사 한 게 보이시죠? 그죠? 어차피 이건 뭐 강의 시간에 다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흘렀던 거죠. 조금 더 나가면 또 하나 볼까요? 빨리 가라 좀 한번 보실래요? 열심히 보는데 말 시키지 말까? 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렸어요. 이쪽으로 실기찬 하나 들어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사만 흐르는 거야. 당연히.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렸잖아요. 보이실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자연질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왜 인문질이 먼저 강의라냐 이거죠. 그죠? 그 답을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자연질이 지형학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형학 이거 10점이에요. 근데 인문질이는 몇 점이죠? 최소 34점이죠.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부터 만약에 나중에 초심이 흐트러져서 이거 하면 대충하게 된다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지도학하고 GIS 있죠. 선생님들이 이거는 아예 공부 안 하더라. 외면하지? 이거 6점이에요. 보면 이거는 이거는 막 50시간씩 공부하면서 이거 1시간도 공부 안 하잖아. 보이세요? 비중 차이가 별 차이 안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인문질이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자연질과 달리 인문질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 이게 자 완전 파트별로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겹쳐요.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부가 이게 뜸이 되는 시간 뜸이 뜸 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를 좀 음미도 해야 되고 자 막상 공부를 지금 많이 했는데 이걸 터득하거나 통달하는 거는 좀 뒤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문질이는 먼저 시작해야 되죠. 무조건. 그래서 인문질이가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강의를 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선호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진짜 선생님들의 위에서 제가 인문질이 하고 또 올해는 그랬죠. 지리교육론 이거 이것도 소홀히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당락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기출문제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강의 따로 있는데 모든 문제 저는 21세기 문제는요. 2000년도부터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뭐냐면 기출문제를 가르쳐 드리면 잘 받아들이는데 기출문제 아닌 것은 선생님들이 또 그런 거 할지 신뢰를 못하더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 부탁드렸죠. 마음 열어놓으시면 돼요. 기출문제는 80점 공부예요. 80점. 그런데 우린 물론 80점 만점이지만 100점 만점을 쳤을 때 그러니까 기출문제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교재 저는 프린트로 드려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프린트 대본 내려가다 가지고 인쇄하기 귀찮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발전 속도가 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안 써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에 한꺼번에 만들어놓으면 한 5월쯤 가잖아요. 아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 사이에 나 발전해버려가지고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이 귀찮은 건 아시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이번 수업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또 공부를 해서 선생님들 따끈따끈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더 좋잖아요. 좋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라는 거는 그 귀찮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자료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교재비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매년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매주 발전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뺐는데 만약에 진도를 다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100페이지까지 진도 나가려는데 나가려는데 못하고 80페이지 끝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80에서부터 104일은요. 다음 주에서 발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꿔가지고 제가 해드려요. 진짜 매주 발전하는 거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질문하면 제가 이제 게시판에 답을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카톡으로 답을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카톡 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지금 강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거나 이거를 이해 못했는데 그걸 글로 선생님들을 다시 설득시키는 거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 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전화비는 제가 낼게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선생님들이 납득하실 때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습 상담이라든가 조언 다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선생님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피상적 인간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이 잘 오고 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 좀 정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많이 의사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안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 주시는 거는 절대로 손해나는 일 아닐 거라고 생각해 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도 있어요. 부수적으로 제가 작년에 복수키지방 한 4개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간단한 모닝 퀴즈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퀴즈들을 이렇게 내드려요. 근데 그거 중에서 복잡한 문제는 못 내겠지만 간단한 복수키지 내렸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두 개가 적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성운영 대도시 그거하고 루이스였죠. 그걸 이제 소자로 많이 착각을 하신다. 물론 소자도 그 말씀했지만 원조는 루이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에서 재입지 전파를 의외로 많이 들리셨대. 그래서 그 이동전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수적인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또 급하게 왜 우리 사이트에다 공지하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는 긴급정보 샘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 대환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걸 먼저 녹화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지금 매일 보통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선생님들이 연락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설날 끝나고서부터는 카톡방을 본격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절대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닿는 거야. 그러면 안 늘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열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강의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랄까 특이점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이 이거죠. 그죠. 일단은 분량이 조금 많네요. 근데 저 정도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96강 내외고요. 그래서 기본이론 강좌입니다. 5월까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드리냐면 따로 승화할 수 있게도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인문지리 자연지리 그 다음에 지리교육도 이렇게 세수로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각각 만약에 자기는 정말 이건 내가 정말 자신 있어. 그런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또 모든 시간 할애하는 거 시간과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편의를 좀 봐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문지리 그 다음에 또 자연지리만 그 다음에 또 자연지리만 이게 단둘 따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저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인문지리 수강하면 나머지도 수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부러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이론 강의를 5월 말까지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는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아까 눈 크게 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월 3월 달에 이거하고는 별도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지역지리는 왜 웃었냐면요. 우리 지식교사인데 아니 세계지도에 나라도 표지 못하면 이거 솔직히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개통지리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개통지리 시간에도 어지간한 거 해드리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 따로 또 정리해 달라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그래서 앞에 지역지리인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문화적인 것들을 합쳐가지고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12강 내고 이거는 제가 수강기간도요. 이렇게만 하지만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녹화할 거예요. 그래서 수강기간은 얼마쯤 드리면 될까? 이거 이거 한 180일 드리면 되겠어요? 선생님들 틈나는 대로 보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꼭 그러니까 몰아서 한 번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문화지역지리는 그렇게 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강의는 이렇게 3월에서 5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입문지리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입문지리 기출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지리 강의가 끝나면 또 자연지리 기출문제 지리교육도 끝나면 그런 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강기간 충분히 드릴게요. 선생님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거 약속하겠습니다. 문화지역지리하고 기출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이거하고 별도로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강기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학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2학기는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게 필요한 기간이죠. 그래서 저 심화이론 및 문제풀이 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인정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모래주머니 호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문제 제가 제일 싫은 문제가 뭐냐면 기출문제 패러디한 문제를 되게 싫어해요. 그랬어요? 그거는 선생님들도 스스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 그런 부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그런 거는 카톡방 퀴즈로도 해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여기는 좀 수준이 있는 문항 됐어요? 수준이 있는 문항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말 저는 아주 싫어한 문제가 뇌피셜 저하고 같이 공부한 선생님만 맞추게 하는 그런 문제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수준이 있고 고급 어스러운 문항으로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주제별로 인구, 도시, 경제질이 이런 식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최종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전하고 똑같이 여기서는 주제별로 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23문항씩 총 6회 그래서 이것도 제가 6회를 좀 늘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언제 출제에 들어가냐면 대략 시험일 3주 남겨놓고 출제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거는요 제 자료 다 들어가요. 다 커트시켜.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또 어떻게 하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커트시켜.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3회를 하잖아. 그러면 저는 남았네. 아 이게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제가 낚시 주는 거야 여기다가. 하겠어요? 낚시 주고 웃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좀 자신 있어. 나 적주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 남았잖아요. 이거는 이미 들어가서 거의 그 첫 주에 다 시험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이미 이거 뒤에 들어가도 어떻게 재인세하거나 재출제하기 쉽지 않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출제자들과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려놨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제가 약한데 그런 거 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카톡으로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고민해보고요. 아 이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각종 섹션 강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이론 강의 조금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게 해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뭐 제일 잘해요? 진심은요? 다 잘해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 드리죠. 그렇죠? 특히 우리노론 이론 강의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만 다 해도 당연히 100점 받습니다. 만점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 거였거든. 혹시 그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만회를 해드리려고 일종의 심화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니까 고급 이론 강의 제가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하나도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론 강의라고 해서 이론만 안 해요. 왜? 아니 어떻게 훈련만 계속하면 재미없잖아. 운동선수도 보면 게임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요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직 안 나온 문제도 또 해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풀이 강좌가 따로 있지만 이것만 이론 강의에서 제가 해드리는 기출문제나 응용문제만 합해도 문항수가 제가 알기로 한 3,400문항 이 정도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오리론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론도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연습할 기회도 드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리론 인문지리 자 이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보통 소개페이지 해달라 그러니까 순서는요. 제가 인구 도시경제지 그다음에 문화지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첫 주는 선생님들이 좀 워밍업이 덜 됐잖아. 그래서 좀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지리도 한문항 4점 나왔죠. 그래도 그래서 한문항이지만 그래서 워밍업해서 그리고 또 인구지리는 뒤에 이게 사람이잖아.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거니까 처음에 인구지리는 나머지 인문지리의 배경지식도요. 좀 예습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연지리는요. 기울을 저는 먼저 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진짜 여기 오개념들 엄청 많아요. 아 진짜 이거 지금 시간이 이 시간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강만 딱 보더라도 선생님들 와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난 저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학 똑같이 기후학도 10점이고 지형학도 10점인데 보면은 공부시간 아마 두 배가 아니라 서너 배 차이 날 걸. 그래서 사실 이걸 비슷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익숙한 게 지형학 조금 더 하잖아요. 그래서 지형학을 조금 더 강의를 해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형학 제일 좋아해요. 제일 재밌어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휘교육론은 이제 4주입니다. 근데 사실 지휘교육론은 4주에 비해서는 20점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가성비가 높은 거라고 봐야 돼요. 4주에서 선생님들 지형학 공부 엄청 해놓고 겨우 10점 나오는데 이거는 4주 열심히 하면 20점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풀이 아까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심화이론 적중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제가 올해 강의 소개하고 그다음에 학습 전략이었는데 결국 학습 전략은 인정해요. 반쯤은 공부 잔소리였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계속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부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나는 저걸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모아놓은 일종의 학습 전략과 관련된 FAQ 시간 이거 반 그다음에 공부 잔소리 반 인정합니다. 근데 이 잔소리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꺼낸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제가 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하고 올해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건 매년 드린 말씀이야.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오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때로는요. 짧아도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인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에 있어서 그런 인연들은 예전에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께 다 찾아뵈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하고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딱 한 해 짧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생님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제가 어미다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올해 공부 안내를 소개를 했고요.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수업시간에 선생님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의 즐겁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업 준비하는